누구의 앨범이나 꼭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깨뽕 과하게 넣은 옷 아 있었어요 미식축구선수처럼 그렇지만 저도 제가 데뷔 때 이런 옷이 약간 끝물이었어 벗으면 반이 없어져 몸에 혼나기 싫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꼭 물구나무 섰어요 물구나무 섰기 하실 수 있어요? 벽에다 대고 많이 했죠 어릴 때는 벽에다 대고 벽에 대지 않고 안 대고 풍어했다는 사람이에요 농담 아니고? 아니구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반은 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한번 띠 갖고 오세요 컴포 얘기 처음 듣나요?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저도 태권도 좀 했어요 뒤의자 뒤의자 3개요 운변학원 다녔어요 말로 누구한테 안 줘 말로 안 진다고